안산대학교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방역 최전방에서 헌신한 간호사들의 일상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축구팀을 창단했습니다. 팀명은 골 때리는 그린널스들이며 안산시 FC루머팀과 첫 친성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산대 총장, 안산시 간호사회 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축구팀에는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안산시 간호사회 소속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28명이 구성됐으며 축구를 통해 즐거움과 쉼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